새로 여기 있으면 안 돼? 올라올 거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됐다, 예쁘다. 예쁘지? 봉긋하지? 예쁘네. 여기다가 또 내가 초를 준비해 왔거든? 어우, 예뻐. 아니, 김혜원님 진짜 플레이팅을 잘해. 올라올고 말란 말고. 오늘 잘했네, 둘이. 원래 이렇게 안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나가는 꼼대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 찬 수 없지만 봐. 멀리 떨어졌어. 얘 네 생일 축하한 건데 네가 왜 화를 해? 잘한다, 잘. 가려줘. 한 마리는 자고.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게 잘 컸다. 축하해, 애기들아. 축하해. 선물 증정식이 있겠어요? 아, 맞아. 자, 선물 증정식. 아, 나는 니트를 샀어요, 니트. 아, 귀엽다. 짜잔. 아, 예쁘다. 사이즈 같은 건가? 같아요. 어때요? 사이즈 괜찮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자, 나는 문어예요. 문어. 저거 나 깔아서 오만지 다 하는 거 좋아. 긴 거 사달라 그래서. 고마워. 꼼대. 다리. 다리 많은 거. 꼼대 좋아하는 다리 많은 거. 약간 이런 사이즈 작품. 왜 안 좋아해? 꼼대 이리 와봐. 꼼대 좋아하는 다리 많은 거. 꼼대는 다리 많은 거. 연애를 언제 가서 죽네. 그래요. 꼼대 이거 해. 꼼대 이거 해. 꼼대 이거 해. 케이드먹을까? 케이드먹을까? 그러니까. 꼼대 이거 해. 꼼대. 꼼대 이거 해. 꼼대 이거 해. 아유. 루테인블마로 잘 듣네. 먹는 거 주는지. 그래 먹는 거를 해야 돼. 꼼대. 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케익이 더 좋은 거다. 어떡해. 괜찮지? 아유. 아유. 대로야 너무 맛있어? 이거 애들 참 좋아하더라고. 애인 음식이. 아니. 아니. 꼼대. 이불이에요 이름. 이불이. 네. 김재로. 쟤는 저걸 다 할 것 같아. 아유. 너무 맛있어? 아유. 너무 맛있어? 아유. 아유. 너무 맛있나봐. 너무 맛있나봐. 애들 이거 입혀볼까? 어, 입혀봐. 꼼대. 이리 하고 옷 입자. 옷 입자. 탱구 언니가 사왔네. 들어오자마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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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거. 귀여워. 니트. 니트 너무 예쁘다. 구리. 아유.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잘 어울린다. 갈 곳을 잃었어 눈이. 사람, 사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 번씩 하고 가자. 사진도 찍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 좋다, 좋다. 그래.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정말. 꼼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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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예뻐. 딴 공간 같잖아. 아, 스튜디오 같잖아. 고리. 고리 저기 봐. 냠냠. 가현 씨. 고리. 나 이거 해놓기를 잘했더라고. 아, 너무 예쁘다. 태루. 잘 찍었네. 날 불렀어야지. 얼굴 다 날릴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좀 뭐 먹자, 우리도. 아,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 일단 얘 좀 자셔. 그래. 그래, 좀 먹자. 야, 이거 치즈 냄새가 엄청 난다. 블루치즈야. 잘 먹을게.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무슨 와인 안 주네. 이 드레싱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이거. 아, 맛있을 것 같아. 아, 먹는 것도 왜 이렇게 불쌍해?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둘이 군대 들어있는가? 그렇죠. 한 달 차이로. 여기가 선임이었지, 네. 한 달 선임이었지. 아, 그러면 편하지. 말 편하게 하세요, 누나. 그래. 훨씬 편해졌네. 빠르네. 얘기 좀 하고 있어. 아니야.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라. 가지 마. 영광이 없어. 오마카 생각? 어어. 좋아. 저런 장애적인 얘기한다니까. 어유, 장애야. 어유, 장애야. 몇 시에 오셨어요? 어, 대화한다. 한 시간. 넘었나? 계속 이렇게 짖는 걸 계속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저런 거예요? 아, 저 마른 웃음 봐. 아, 양말을 자꾸 만지거든. 아유. 왜냐면 발목인데 간지러워요. 멤버들 중에는 배 키우는 사람 또 없나? 근데 태연 님이 또 말을 잘 보시네. 우리 멤버들 다 큰 거죠. 그럼 서로 이렇게 일 있으면 봐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많아. 너무 벅차서. 대꾸를 잘 못 하시네. 대꾸를 잘 못 하시네. 어, 대박. 우와, 맛있겠다. 인두 음식점에 나오는 것 같아. 아, 내가 너무 맛있겠다. 오셨다. 제가 손이 두 개라서. 오셨다. 제가 손이 두 개라서? 아, 애기는. 야, 뭐야? 이거 무슨 모형 같다. 너무 예쁘다. 저거 음식 이름이 뭐예요? 저거는 키토스. 키에 토마토 스튜. 아유, 이거 앞에 붙이려고 또 따라한다. 아이고. 소주? 그래, 술. 음악은 좀 음악 풀려, 어색한 거. 내 음식보다 이거 먼저 내오는 나도.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 대낮에? 딱 좋아, 딱 좋아. 내가 타줄게. 술 친구들이구나. 응, 그럼. 생일 파트보다 2개 하고 싶었지? 아유, 그렇지. 이거 뭐야? 약간 카페인이야, 카페인이야. 되게 좋아야, 순하고. 이거 막 쭉쭉 들어가잖아. 달달하니까. 자자자. 짠. 오케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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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거 맛있지? 달달한 향수치, 달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좋은 거 잘하다고. 맛있겠다. 으음. 너무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네? 아 맛있지 기범이가 만든 거는 맛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맛있지 전 무조건 맛있지 우리 앉아 앉아 손 반대손 어머 옳지 바이바이 외면해 외면해는 뭐야? 외면해 인내해봐 외면해 외면해 이게 뭐야 외면하긴가 외면해 근데 약간 그런 거 생기지 안 가르쳐도 아는 거 눈치껍? 반복 어구로 내가 쓰다보면 이제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집에서 대들어 너 이거 진짜 개충기 심하게 한 번 옵니다 제로는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 응 얘는 얘만 안 건들면 돼 진짜 얌전해 딱 10살 지나잖아 병원의 모든 게 두 배야 두 배? 노견이니까 아 건강검진이 엄청 비싸고 아 나 이것도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아 뭐야 그런 거 다 있었잖아 또 살았는데 강아지 모자 재료 머리에 끼워줄게요 소멸로 어 귀여워 와 이걸 어떻게 강아지 와 이걸 어떻게 강아지 와 이걸 어떻게 강아지 미안 미안 뭐야 왜 이렇게 강아지 왜 이렇게 강아지 왜 이렇게 강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강아지 뭔데야 저 손이야 가주어 너 이사 했다며? 응 왜 갑자기? 너무 컸어 그리고 그래서 귀신이 막 있었어 뭔 소리야 이게 아닐구나 아 개소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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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소리야 뒤로 바로 어머머머머 룩대야? 룩대같아. 나랑 눈 추워서 짝대지. 아우 나 밥 좀 먹자. 아우 조용히 그래. 이 새끼야. 한 번 이렇게 해야 가라앉아. 그래 한 번 해줘야 돼 저런 거. 아 힘들어. 이게 가수들 개라 그런지 다들 목청이 좋은가 봐.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약간 가라앉았어. 무슨 얘기지? 뭐 뿌렸어 여기? 아우 조용히 그래. 우리 새끼야. 룩대가라서 장아 많이. 아 진네 집에 갔을까? 자? 어 이거 왜 이래. 사람이야? 뭐야 뭐야. 진짜야?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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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화랑스러워. 귀여워. 세상에. 쿨이. 눈, 눈치보니. 왜 눈치봐. 아니 쟤도 눈치보고 사네. 아니 저 표정을 안 좋은 척 하려고. 더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귀여워. 어머. 어머. 아니 근데 이거 쟤 맛있냐? 자꾸 먹게 되네? 그렇지. 어우 난 배불러서 못 먹겠던데. 그게 또 먹다 보면 위가 또 늘어나요. 창석 씨 이 텐션 좀 위험한데. 빨리 먹자. 할 말 없으니까 계속 수만 먹는 거야. 진짜 술을 술을. 그러면 취해요 진짜. 이러면 취해. 잘 들어간다. 이거 봐 계속 먹다. 아유 원샷 단다. 쟤 애매하게 취하면 분위기 더 어색해지는 거야. 맛 좋은 소주. 맛 좋은 소주. 어떡해. 어떡해. 받아주지 받아주지. 내가 얘기했잖아. 애매하게 취하면. 걱정하냐.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많이 웃고 있어요. 네가 좀 받아줘야 돼. 올해 뭐 할 거야? 나 콘서트 해야지. 또 이거 뭐 뒤에 계획한 거 있어? 나 조리 기능사 시험 보려고. 자격증 달라고? 이거 봐 시험 개 어려워. 얘가 좀 많아요. 엄마? 너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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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하는 거야. 진짜야. 진짜로 하는 거야. 이런 걸 또. 너 원래 읽으면서 외우지 않아? 네 눈을. 그렇지. 나는 쓰면서 외워. 나는 읽고 소리내고 써야지 외워줘. 다른 문구가. 다른 문구가. 그러면 내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물질이 아닌 것은? 장석 씨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만 먹고. 1번. 1번. 살모넬라균. 2번. 장염비브리오균. 3번. 아플라톡신. 4번. 보틀리눔 독소. 3번. 아플라톡. 2번. 3번. 정답! 진짜? 정답! 진짜? 왜? 어떻게 해. 맞춰줄. 맞춘. 근데 저게 무슨 시험인데? 정답! 정답! 어머어머어머. 어머머머. 그래서 계속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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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강아지가 방구 뀌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 어? 어? 엘씨? 강아지 모임에 강아지 방구는 집에서부터 준비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강아지가 방구 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어? 강아지가 방구 끼거든. 끼는 끼겠지. 끼는 끼겠지. 진짜 한방급으로. 아니, 나는 냄새는 맡아왔어도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나도 소리는 못 들었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잖아? 자, 올라온다. 이렇게 한 발 딱 올리잖아? 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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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박. 뽀박, 뽀박. 뽀박, 뽀박. 아, 거짓말. 진짜야. 나 진짜 그래. 아, 나 이기기 못해. 아, 저 영유아 저런 얘기 엄청 좋아해. 아, 나 운다. 아, 진짜 운다. 오, 진짜 운다. 이거 터졌어. 됐다, 됐다. 박수 쳐, 뭐야. 박수 쳐. 됐다. 박수 쳐. 오, 이거 터졌다. 진짜 좋아. 눈물 날 것 같다. 아, 나 진짜. 아, 너무 행복해 하잖아. 너무 행복해. 저렇게 좋아하는 걸. 저렇게 밝은 친구였다는 걸 이제 알았네. 나 좀 더 해봐, 방구 애들도. 아니, 되게 이상해. 방구를 좋아하네. 오, 오, 오. 아니, 얘누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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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고 싶게. 아, 좀 더 해봐 봐. 아, 이거 뭐야. 아, 자기한테 쉬했어.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내 친구 어떡해. 저 친구 완전 내가 신동엽이야, 이거네. 아, 진짜. 야, 뽀뽀, 뽀뽀, 뽀뽀. 화를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진짜. 너무 웃겨. 아, 웃겼다. 이제 갈게, 나. 아, 재밌게 봤어? 쟤 다 했어? 너무 웃기지? 아, 웃겨. 안녕. 안녕. 진짜 아쉬워하는 표정. 제로야, 파티가 끝났대. 응? 그럼 안녕히. 고생하셨어요. 내려봐. 어. 즐거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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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공감된다. 우리, 기빨리는 생일 파티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 나갈까? 나 친구 저번 주에 결혼했거든? 어. 기분 너무 이상하더라. 내 친구 4명이나 왔어. 나 친구, 대구에 있는 친구 다 결혼했어. 진짜? 응. 다. 그래, 난 돌아보니까 재밌었어. 뭐야? 누구야? 가고 있었던 건. 나도야. 난 군 생활 좋았어. 아이고, 군대 얘기 나오네. 어차피 한 번이고 지나갈 때니까. 지나가면 좋지. 너 꿈에서 재입대하는 건가? 아니, 나는 재입대하면 다행인데 그냥 거기 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꿈에서. 나 전역했는데? 했는데 부대야. 그래서 어, 저 전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래. 다시, 다시 그게 오류가 나서 재 복무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이런 꿈이. 아아. 저게. 그지? 노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아, 영상이. 아, 영상이 있구나. 아, 영상이 있구나. 아, 영상이 있구나. 노래는 영상이 다 나와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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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게 쌓여있던 거 분출하려고 이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힘들겠다 해서. 그냥 찍힐 줄 몰랐지. 이러고 우리 살봐야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런 거. 저런 거. 아차스포서 나간 거잖아. 아차스포서 나간 거잖아. 아, 진짜 친해질 수밖에 없어. 아, 진짜 친해질 수밖에 없어. 저희 벌써 2년 넘은 거지? 우리. 2년 넘었어? 우리가. 벌써? 서른에 전역해서 서른살이, 서른살이 된 거야 지금. 진짜네. 부러워, 뭐. 아, 갑자기 난리야. 그래, 그래. 노래 부르자. 그게 더 재밌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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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그룹. 그렇지. 기라인이랑 흐름이 똑같아. 아, 같은 그거다. 오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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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는 않지만 일이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오, 그 퍼리네. 오. 아, 왜 저렇게 부르냐고. 오오옹. 전역이 전역이. 맞아, 맞아, 맞아. 하하하하.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달축하네. 나의 울리는 어! 그대의 어! 뜨거운 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저가면서 아저씨 되는 거야. 오오옹. 오오옹. 내 마음은 그대 마음속. 그로옇. 영원토록 달려와. 도와주는 거 파악이 맞아. 오오옹.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aught up. aos любимой. 그게 나의 희망이야.